풀멜을 20판을 할건데 룰렛을 돌려서 모일이랑 폴탄이랑 둘중에 한명을 상대를 해야되요 이기시면 누구를 이기더라도 제가 맘스터치 사이버거 세트 드리는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20판 다 지겠어? 설마 20판 다 지겠어요? 그럼 대충 재고를 해보면 사이버거 한 5500원 정도 한단 말이죠 만약이라도 그럴리는 뭐 있을수도 있겠지만 아 네네 20판 다 지면 11만원 아 그럴리는 없죠 저는 모일님한테 또 저걸 설마 20판 다 지겠어? 설마 20판 다 지겠어요? 자 이 돌림판을 돌릴거에요 돌려서 나오는 사람이랑 하는데 이기시면 누구를 이기던 상관없이 바로 저기 드립니다 자 룰렛 돌려서 나오는 사람이랑 하시면 아 잠깐만요 제가 나왔네요 잠깐만 아 네네 포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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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방에 들어올 수 없는 권한을 드립니다 하하하 좋아요 아 네 속성날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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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조작은 없습니다 조작은 없습니다 조작은 없습니다 아이고 저거는 이제 반시계로 피하면 둘 다 피해줍니다 스탠드 오브 런덤 네네 아 반시계로 살짝 틀면 아 역시 사깅 소비자 일단 안돼 제참여 없습니다 제참여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선원원 감사합니다 제참여는 안돼요 1인 한 번입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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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격기를 쓴건데 어어 풀어주고 카운터 카운터 이걸 쓴게 아닌데 아니 잠 그저 밖에서 쓴거 같은데요 지금 정확하게 깨지하셨습니다 하얀 어 아 아 나 보디 보디 지금 기가 두개니까 이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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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원투 한 번 쓰고 어 맞았다 맞았다 이거죠 이거죠 지금 이거 쓴게 아닌거 같은데 아니요 이거 쓴거 맞아요 근데 이게 짠선 다음에 연속으로 나갔다고요 네네 와 네 믿고 있었잖아요 네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믿고 어 어 어 이거 바로 핀색인가요? 카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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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아 카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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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레이딩 쏘 욕심이 또 레이딩 욕심이 또 아 난 죽음을 네네 난죽택 카운터넌 오엘림이 나와줘야 합니다 아니 채연가 남아도 못 이겨요 저 사람은 아니야 아니야 이길 수 있... 자 일단 받아쓰 카운터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끝이 아직 모르는거죠 아 아 좀 왕네 그냥 한번 해봤어요 어느 정도인가 어차피 어느 정도인가 한번 해봤습니다 카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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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. 오 이런 준 저스트 기술까지. 까몽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. 아 이게 아닌데. 아깝다 아깝다. 저거 저거 저거. 에이 뭐 쓸 줄 아는 척 못쓰면 쓰지를 마 임마. 아이고 이 자식이. 하아 짜식아. 뭐 박빙이구만 이거. 아 아이고. 어. 아 잠깐만 아 컴퓨터 이상해졌어. 갑자기 컴퓨터 이상해졌어. 아 왜이래 아 오프레이드 했는데 아 왜이러지. 컴퓨터 이상해졌어. 아 갑자기 렉컬 해가지고 튕겼어. 아 왜이러지. 설마 20판 다 뒤겠어. 아 설마 20판 다 뒤겠어요. 어 또. 이분도 다른 분이 들어오셨네. 아 양악 하려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. 불편한데. 양아치들이 왜이렇게. 아니 아니 양아치가 아니라. 양악러들 양악러들. 네 양악러들이 왜이렇게 많지. 네. 우아아아아아아 вып하아. 아아 난 욕 안먹어도 되겠다 나는. 날짜 빨리 시작해. 김창민 천원호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ㅋㅋㅋㅋㅋ 와아아 나도 보고 막는다 나도 보고 막는다 이런거는 그정도는 쉽다 쉬운거구나 이게 생각보다 아하아 이게 대시로 또 저거를 타이밍으로 맞추시네 이것도 맞아 키스를 만나면 브이싱을 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래는 키고 하는데 아 그런가요? 저분이 데뷔주고 그런거가 아 아아 야야야 폴타나 내가 멘탈 공격했는데 주면 답도 없다 굉장히 전화 좀 감사합니다 방송을 껐을수도 있어요 아아아아 이거 오세뱅 잡는 방법 아닙니까 이거? 네 지금 못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오세뱅 잡는 방법이었던거 같은데 트수 생활을 꽤나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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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고 어어 어어 아 이거 살짝 저기 귀맵이거든요 귀맵 같은거거든요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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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하단 어어 어어 아 아 아 아 아 그냥 껍치고 흘리기 했는데 흘리기가 안되네요 뒤프레 어! 길을! 길을 모아요! 필살기! 아! 렉이 걸릴뻔 했는데 이게... 이정도로는 또 튕길정도는 렉이 안걸리네요 어... 크흠 후... 스킵해 빨리! 설마 20판 다 지겠어? 시간상 요 다음분 아마 마지막...일 것 같아요 안 닿네? 카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아! 어! 한번!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그냥 한번 해봤는데 오케이오케이 어느 느낌인지 느낌 알았어요 느낌 알았어요 느낌 이정도 느낌 어허어 길을 모아 렉 걸려요 이거 프레임 떨어지는거 보이죠? 알바야 빨리보고 올려라 프레임 떨어지는거 보이죠? 아니 제가 제가 튕기고 싶어서 튕기는게 아니라 이거 봐봐요 프레임이 막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저런식으로 이펙트를 막 늘리는 행위를 해버리면요 렉이 심해지겠죠?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튕기겠죠 그렇게 써요? 안그렇게 써요? 와... 제로사이드 커터 너무 잘 쓰시는데요? 컷킥! 컷킥 쓴건데 컷킥이 없네 아 자꾸 뭘 쓰시나 했어요 아까 이수 있을까요? 어어 아직 모릅니다 기도 있기때문에 따가 들어온다 따가 들어온다 이러다가 와아 다른 따가 들어오네요 와아 아 와아 끝나나? 끝나나? 형님 그럼 날리고 끝났다 형님 기만 쓸 수 있게 네 너무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머일님이 나가셨어야 됐는데 이분이 뜨거운 맛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아... 아쉽게 됐네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로 머일님의 이제 미스 한방 콤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기회 벽까지 깨면서 스타트! 여기서! 자 여기서부터 맘버 끝이! 와어어어어어 어? 안 죽는데 근데 한방 한방 잠깐만 아 이거를 이걸로 바꿔야돼요 이걸로 하하하하 결국 쬐빅 세 번이었잖아 네네네 아 이거를 이걸로 바꿔야돼요 근데 맞아가 있었어 마지막에 이거 무슨 최근에 딱하면 방조 딱 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아 나 머일님 그 저는 머일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머일님 자존심을 살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안 해 안 해 일주일 안에 머임 방송을요 찾아뵙겠습니다 머임님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에서 머임을 검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마 20판 다 지겠어? 설마 20판 다 지겠어요? 하게 되세요 끝까지静ите 끝까지 말씀해주세요 다음 편에 계세요 ownershi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